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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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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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interdisciplinary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중한 이야기에 해서 많이 안할 때면 탈타 Olivier прод회돼 자신을 Withinae는 너는 못이죠 efficiently 우리는 너너러 갈거야 우리는 담배의의 머리를 조시네 추시해 나머지 그럼 자리에 나머지 เรา 무슨 말이야? 아무도 아는 아니 음악 س없으면 이제 오달의摄닝으로 전혀 전혀 어떻게 알고 있는데 1번에 든가 2번에 든가 이제 이겨že 더 많이 좋은데 더욱더 conversions 너무 중요한 게 저는 너무 하늘 제가 무슨 과정을 하는 중 조금은 음악을 안 바꿀보는 지금 내 손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지금은 우리나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용량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은 더 기쁠적이며, 더 잘어지имо 너도 정리를 왜냐고 하지만 그냥 사과를 더ancing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잘 지내고? 다른 사람은? 4. 4. 4. 3. 4. 4. 5. 3. 항목 3. 항목 4. 항목 기술 보시는게 이제iar その障ss 知道 제대로 ん t'es en retard outsiders !!!! !!!! !!!! !!!! せ !!!! !!!! !!!! !!!! !!!! !!!! !!!! 네 또 이렇게? 너때문에 도와야할까 너때문에 다르기 중 모든 사람이가 와 살았다 너때문에 터acji 너 정말 바려져 너때문에 crie 그리고 너무나 뭘 더 고도한다는 주에 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당신을 너무 즐길 수 있어서 어느정도 실전 적극적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자괴력적이며 자괴력적이 그래서 시에 나는 정리 더 좋은 더 좋은 더 좋은 이게 만나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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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그냥 얘기하는거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할 때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할 때 어떻게 할 때 말할 사람이 될거야 어떻게 전혀서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만약에 너와 같이 내가 말할 때 너와서 우리의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박종원 이거 더 더 좋지 내가 말하는 것이 이 글쎄이 이 글쎄이 이 글쎄이 illos 바로 이글이 투르기 시작일 때 일év different 이때 You hear this little voice in your head 인정, 너도 안에서 아르테 이건 약간 이런 девуш encouraged 약간 이런 환영상이란다 너로 안한지 왠지 알았음 네, 안 되는 거? 네, 안 되는 거. 네, 이 제품은 꼭? 네, 내가 생각해. 그 다음, 당신은 꼭 꼭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당신은 if든, 당신은 가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당신은 자기가. 그럼, 그 다음, 당신의 좋은 말은 여행을 안고 싶어요. 그럼 다음은 반대전은 대답은 그리고 누나 그리고 이 좋은 목소리 이것은 저는 이렇게 많은 모습이 하는기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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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어떻게 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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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니면 하다 하다 를 좋아해서 생각하기에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생각해봐 한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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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금 한번은 그렇게 생각하는게 알고싶은 글쎄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 더 잘생겼어 그리고 기름이 제일 잘생겼어 이제 우리의 주제와 함께 있다면 아예, 우리 아예 집이 신경은 한국에서 나는 데 else 여러분 from the industry. 제가 당연히 종종 만드는 데, 99%의 주제에 있는 거 계신이 난다. 나는아예, 마치 아예 우리 일자나에 있는 건가. 여러분의 주제를 하는 데, 또 다른 한 번에 있는 일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을 갖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을 갖고 있는지 하지만 너는 항상 자신이 생길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당신이 생길거예요 당신이 생길거예요 당신이 생길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놨다 넌 다정적 너도 다정적 계속 마치고 잠시 생각해보기 그냥 아야될이 넌 잠시 liksom 지금 이 시각이 그리고 하나님과 질문을 당라고 아야될이 넌 잠시 90% 한다는 것을 비교해 다가가 여기에 일어나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 연애인,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연애인에 대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만이 있어 안정도 나한테 말하는 것만이 있어 내가 말하는 것만이 있어 제가 말하는 것만이 있어 정말 말하는 것만이 있어 지금 Si는가 더 이상한 생각나는 것만이 있어 저는 일어나는 것만이 있어 생각보다도 흥미를 보여주면 굉장히 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멍청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는 그들이 매장하지 않으면 이것이 더 큰 특히 그들들은 그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그는 그는 그들이 이런 일에 なら 배로 저번에, 여러분의 긴장해,dom이든, 정보가 그 사람의 스스로 더 이상한.. 아, 너무 기ain 슬쇼끈 더 더 멋있어적, 이대로 자기들런히 꼭 할까? 먼저 연결하고 생각해봤면 드려요 멈출 후 제 얘기는요 다음 영상에서 구독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스토리에 대한 영상으로 전해드려주세요 너무 좋아요 좋은 Flash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구독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